안녕하세요. 쑥쑥입니다. 키네마스트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제가 편집을 완료했습니다. 이 편집을 완료한 후에 내보내기를 해서 다시 말하면 출력을 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만든 동영상이 카톡에서 또 친구나 다른 아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도록 그 출력하는 파일 크기를 300메가 이하로 줄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톡에서 파일을 보낼 때는 동영상 파일을 보낼 때는 300메가바이트 이하라야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해서 출력할 때는 출력할 때는 오른쪽 상단에 보세요. 위에 있는 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해야 됩니다. 이 출력하는 내보내기와 공유 아이콘이 그전에는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는데 이것이 최근 버전에서 이렇게 여기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잘 보시면 해상도라고 있죠.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상도는 여기에서 4K, QHD, FHD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최대가 4K까지 나왔죠. 이것은 스마트폰의 기존과 스마트폰의 승리에 따라 4K가 나오는 그런 동영상 스마트폰도 있고 이것이 기록 안되는 그런 소통이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장 최적화시키려면 이렇게 여기서 해상도는 FHD 1080p로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있죠. 여기 프레임 레이트는 30이 가장 적절합니다. 30이. 자 여기에서 30이 있고 그 아래 보시면은 여기에 25.8이라고 있죠. 이것은 북한이나 동유럽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25.8이라고 써놨죠. 이것은 동유럽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24 시네마 있죠. 시네마 이것은 영화 제작할 때에 프레임 레이터를 초당 24 프레임을 합니다. 영화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길므로 이게 30 프레임을 하면 굉장히 용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24 프레임을 합니다. 그 외 하단에 있는 이 15나 12는 이 15나 12는 화질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요사에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 해상도는 FHD 1080p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설정합니다. FHD 약자는 Fuel High Definition의 약자입니다. FHD는 이렇게 설정하면 여기 보세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비트 레이트가 있죠. 비트 레이트 비트 레이트는 이 밑에 설명을 잘 보시면 여기 비트 레이트는 해상도 화질에 따라 비트 레이트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 레이트는 그래서 비트 레이트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슬라이더 식으로 움직입니다. 대개 보통 가운데 갖다 놓고 이렇게 출력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FHD 1080p라고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비트 레이트는 여기 갖다 놓았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출력을 하면 얼마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약 569 메가바이트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할 때는 이 동영상을 만들 때는 569 메가바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 40.34 기가바이트 사용 가능 그래서 현재 이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약 40 기가바이트 정도 남아있다. 이따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이걸 잘 보시고 출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569 기바이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일의 크기가 크더라도 유튜브에서는 받아들으니까 유튜브에서 고화질을 유지하려면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카톡에서 이 동영상을 주고 받으려면 이것이 300 메가바이트 이하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보세요. 이 슬라이드를 아래로 내놓습니다. 저쪽에 낮음 여기 보시면 슬라이더에서 이 비트레이트의 낮음과 높음이 있죠.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슬라이드를 여기에 갖다 놨어요. 여기 갖다 놓으니까 아래쪽에 보세요. 약 271 메가바이트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300 메가 이하니까 카톡에서는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톡에 맞게 하려면 이렇게 271 메가바이트 다시 말하면 300 메가바이트 이하가 되게 설정해서 내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카톡에서 주고받을 동영상 크기는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이렇게 비트레이트를 가운데 갖다 놓고 좀 높여서 여기 보시면 약 583 메가바이트 나오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톡에 보내려면 이렇게 두 가지를 출력합니다. 하나는 유튜브용으로 출력을 하고 하나는 또 카톡용으로 출력해서 출력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내보내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내보내기를 터치하면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내보내기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보내기 중이라고 떨고 취소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바가 지금 이동하고 있죠.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동영상이 다 만들어지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갤러리에 가면 보입니다.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키너마스트에서 동영상 편집이 다 끝난 후에는 이와 같이 출력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든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